이번 시간에는 우리 메소드 수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보고 그리고 우리가 메소드를 지금까지 사양해 왔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메소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볼게요. 저는 프로젝트 메소드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했고요. 그리고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 생성 클래스의 이름은 firstMethod라고 이렇게 하고요. finish해서 기본 코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몇 가지를 좀 써볼게요. 이게 뭔가요? 화면에 hello method라고 하는 저 텍스트를 출력해주는 그런 코드죠. 이렇게 실행이 되죠. 자, 그리고 math, 수학과 관련된 기능을 모아놓은 클래스죠. flow, flow는 여기 1.1이라고 적은 이 값에서 소수점을 내림해서 1.0으로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자, 이걸 실행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메소드를 사용해 본 적은 없지만 남이 만든 메소드를 여러분이 사용을 해왔단 말이죠. 자, 여기에 이 math라는 클래스 안에 소속되어 있는 이 flow,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라고 하는 저것은 입력 값을 받아서 그 입력 값을 내림해서 출력해 주는 그런 메소드인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SystemOutPrintLn에서 여기 있는 PrintLn도 마찬가지 이렇게 들어온 입력 값을 모니터에 출력해 주는 메소드였던 겁니다. 다만,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신의 메소드를 만든 적이 없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사실은 여러분은 메소드를 만들지 않고는 자바를 사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메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메소드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그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클래스를 실행시킬 때는 반드시 약속된 이름인 메인이라고 하는 특수한 이름의 메소드를 정의해 놓으면 자바는 퍼스트 메소드를 실행해줘라는 말을 들으면 메인이라는 메소드를 실행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실행되었으면 하는 명령어들을 메인이라는 메소드의 본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본문이거든요 본문 안에 위치시켰던 겁니다. 즉, 여러분은 이미 메소드를 사용해왔던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할 건 뭐냐면 여러분이 메소드의 소비자로 주로 살았고 또 메소드의 생산자였지만 걔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는데 우리 수업을 통해서 나의 메소드를 만들어 볼 겁니다. 또, 나의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마다 했던 이 메인이라는 메소드에 있는 여러 가지 키워들의 정체를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본격적인 메소드를 생산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